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들 남은 생에 더 힘있게 중요한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누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까지는 새벽에 벌어졌던 일을 소상히 담아냈고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벌어졌던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이 시기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안식일은 우리가 여일로 따지자면 토요일쯤 되겠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로 본문 정확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로서도 의미가 커요 그런데 시간이 언제쯤입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랬어요 새벽도 여러 시간이 있는 거 아시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새벽 시간이 투타임 있어요 이런 새벽은 몇 시부터인지 아시죠? 5시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임은 6시 3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둘 다 새벽인데 5시쯤 새벽 예배를 지키려면 어둑어둑할 때 아직 어둠이 거두어지지 않았을 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6시 반쯤 되면 워낙에 밝아 있어요 해도 어느 정도는 저 멀리서 떠오르고 있고 둘 다 새벽인데 오늘 성경은 어느 새벽인지를 사실 번역상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원문에 가까운 해석을 하자면 이른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시간은 어둠이 미쳐 물러가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깜깜한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때 한 여자의 무리들이 어디든가를 허겁지겁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무덤을 향하고 있어요 무섭지도 않나 봐요 말하자면 이른 새벽에 어둠이 거두어지기도 전인데 공동묘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여자들이 더 독해요 용감한 측면도 있고 그런데 이 여자들은 사실 이미 이 무덤의 현장을 전날 확인하고 갔던 분들입니다 23장 54절을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이날은 준비일이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로 봐서 이분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데 요셉 무덤에 매장하는 장면을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아 저렇게 저기다가 모셨구나 하고 돌아가서 뭘 준비했다고 돼 있습니까? 향품을 준비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 되냐면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사랑했던 분이고 믿었던 주님이기 때문에 따랐던 분이기 때문에 그의 시신을 마저 수습하기 위해서 아직 동이터 오기도 전인 어둠이 깔린 이른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생략한 기사 하나가 있어요 달려가면서 이 여자들이 생각한 생각의 단면을 누가는 생략을 했어요 그런데 마가라는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한번 띄워주세요 16장 2절 4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잠깐만요 3절을 다시 띄워주세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분들이 무덤을 향해 용감하게 달려가긴 가는데 대책이 있는 분들입니까? 없는 분들입니까? 대책 없이 가는 거예요 지금 참 역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대책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드러내실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대책이 정의라는 말은 아니에요 더더욱 어쨌든 무덤은 이미 돌로 막혀 있는 걸 이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른 새벽 동행할 사람도 없는 시간에 여자들만 달려가는 겁니다 우르르 대책 없이 달려가면서 걱정을 했어요 가긴 가는데 누가 돌을 옮겨주나 그런데 그 돌은 혼자 또는 남자 몇 명이 쉽게 옮길 수 있는 크기의 돌이 아닙니다 지렛대를 이용해서 겨우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무게의 돌입니다 그럼 그 입구에다가 이 돌을 왜 막아놨는가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자막으로 한번 볼까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기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6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들이 예수를 채용하고 나서 긴급회의를 가진 겁니다 이 시신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 매장을 확인하는데 혹 있을지 모를 위험이 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유시를 시켜버리고 자기 리더가 살아났다고 하면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한 말 때문에 더 큰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신을 누구도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병력을 동원해서 굳건하게 지켜라 황제의 실링을 찍어서 무덤을 봉인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경비병들이 사뭄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 무덤을 향해서 이 여인들은 별 대책 없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무덤이 돌이 굴려져 있어요 마태 기자는 천사가 움직였다고 얘기합니다 천사가 그 돌을 옮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가서 보십시다 2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앞을 보십시오 돌이 굴려져 있고 놀라서 안을 들이다 보니까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온전한 신앙인들이었으면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걸 확인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일까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약속대로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만세를 부리고 춤을 춰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비어져 있는 무덤을 보고 뭐 했다고요? 근심했다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해 갔어요 그 말은 현실적인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 무덤에서 만난 두 천사가 지적을 합니다 성경을 좀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빈 무덤, 객혀진 수건, 몸을 쌌던 배 이런 걸 부활의 증거로 무덤에 그대로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부활 이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부활의 몸을 못자국도 만지게 하시고 또 심지어는 사도 바오리기까지 다메세 건덕에서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셔서 부활한 몸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기록에도 없고 본 사람도 없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시신의 상태에서 일어나 무덤으로 나오는 장면을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도 없고 당연히 본 사람이 없으니 남길 수가 없었겠죠 우리가 재미있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새벽에 누가 일어나서 그 장면을 본다고 좀 이렇게 벌건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복잡거리는 보는 앞에서 쫙 일어나면 얼마나 확실한 부활의 증거로 회자되고 남겠어요 그런데 그걸 본 사람도 없고 따라서 기록이 남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물만 남은 거예요 TV무호라는 유명한 박사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재미있는 그림 하나 볼까요? 만약에 낮에 부활하셨다면 제자들이 휴대폰 들고 인증샷 찍느라고 난리였을 것 같아요 이건 누가 재미있게 그린 그림이죠? 빨리 치워주세요 TV무호는 이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여명이 트기 전에 어두운 새벽에 모두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잠들어 있는 시간이에요 모두가 잠이 들어 있는 시간이에요 성경에서 성도들이 죽음을 보통 뭐라고 늘 묘사를 했죠? 잔다라고 묘사를 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저녁이면 자리에 눕는 잠에 드는 것은 죽음을 연습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아침이면 또 뭘 연습하죠? 부활을 연습해요 매일 잠들었다가 아침에 눈을 깨요 죽음과 부활을 일상에서 연습하는 줄 모르죠 그 시간은 전 세상이 고요히 잠이 들어 있는 시간이에요 그때 그 죽음의 상징인 무덤에서 마녀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무덤에서 일어나 걸어 나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TV무호 박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거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변질시키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기록되지 않은 가장 확실한 증거다 만약에 우리 상상력의 한 단면처럼 몇 사람이 그걸 봤다 합시다 그런 기록도 없지만 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틀림없이 인간의 연약한 속성상 죄된 속성상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사람들은 다 주관적으로 기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의 제자들이 후에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많은 교파가 나누어졌을 것 같아요 스르르 일어났다는 파와 또 벌떡 일어났다는 파와 주장대로 교단이 나누어져서 아마 신나게 고집을 피우고 싸웠지 않겠는가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지나가는 예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무덤가에 달려온 여인들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제목을 하여 붙이면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불신앙 이들은 적어도 이 부활의 문제가 먼 훗날 보장된 티켓 정도의 개념을 맞기에는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평소에도 주님이 살아계실 때 항상 자신의 다시 사심을 예고했고 가르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훗날 천국 가는 티켓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지 그것이 오늘이라는 현장과 현실과는 무관한 반쪽짜리 부활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유명한 예를 하나 들까요?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던 남매들이 있었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벌써 냄새가 날 정도로 시체가 부패해져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울고 있는 이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자 언니격이었던 마르다가 꺼내놓은 대답이 유명한 대답이 있어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분이 부활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은 오늘이라는 현실과는 무관한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부활은 어떻습니까? 매년 3, 4월이면 맞이하는 이 부활절은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어떤 능력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질곡의 역사 속에 고통의 문제 속에 그 부활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능력이 되고 오늘 힘이 되고 오늘 소망의 근거가 됩니까? 아니면 이 여인들의 고백처럼 반쪽짜리 부활로 먼 훗날에나 나에게 효력이 발생될 그 어떤 부활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바오름 빌리포서에서 부활의 권능이라고 얘기했어요 권능 왜 부활이 권능입니까? 그것은 장차 도래할 마지막 날에나 필요한 어떤 항목이나 종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눈물진 내 인생의 문제 속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현장 속에 여전히 이 부활의 은혜는 나에게 능력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마리아가 오늘 여기에서 주님의 시체를 마지막 마무리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왔다가 예수의 부재된 텅빈 빈 무덤을 보고 근심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신앙인의 괴리 이런 신앙인들의 현실적인 내가 듣고 배우는 것이 전혀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능력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가 우리는 천사의 말 속에서 그 이유를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6절을 보세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뭘 기억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가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갈릴리에서 그 예수님이 너에게 말씀하실 때 강조하고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들의 문제는 여기에 있었어요 배우고 깨닫고 들은 말씀 따로 오늘 현실의 문제가 따로였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여전히 이 시대 성도들의 가장 곤혹스러운 주제고 고민입니다 배운 말씀이 삶 속에 능력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근심하여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갈릴리에서 그 예수님이 너에게 뭘 가르쳤느냐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씀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상임이래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게 예수님이 가르쳤던 중심 주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억의 마음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들 8절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야 뭘 기억해냅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구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11절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도 이 긴박한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전해 듣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허탄한 말을 하는구나 이 말은 너희가 그간 벌어졌던 일이 너무 충격이 커서 정신이 나갔구나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정신이 나갔구나 사도들도 부활을 안 믿었어요 이 사도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3년 가까이를 예수님이 먹이고 데려다니고 직접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이 모든 걸 동고동 나가면서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안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일생은 자의적인 일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떤 원리대로 살았는가 하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띄워주실까요? 자, 한번 봅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엇대로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4절 다 같이 시작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모든 인생은 성경을 이루려고 성경대로 살았던 인생이에요 결국 우리의 문제도 한국교회의 문제도 이 시대의 문제도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 따로 그것을 믿고 살아내는 것 따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현실로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기독교의 대주제가 먼 훗날 천국 가는 티켓 확보한 정도 개념밖에는 들어와 있지 않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그 부활의 주제가 오늘을 사는 내 현실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뭘 할 때? 성경을 떠날 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들은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그 후에 몇 사람이 고향으로 낙창을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유명한 그림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부활하신 새로운 몸을 입으신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넵니다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들을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니라 하거늘 25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멸연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길로 시작하며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더디 믿는 너이요 하고 뭘 풀어주셨어요 역시 성경을 풀어서 해석을 해 주십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라는 말은 마음에 불이 타지 않느냐 뭘 풀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이성과 감성과 지성 속에 풀어질 때 그들의 마음은 불붙는 것 같았고 그제서야 화들짝 놀라 부활의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 권한의 의미가 온전한 그림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뭘 풀어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마지막 부분에 44절을 한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올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소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계속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좌절 앞에 답을 찾지 못했던 제자들을 사람들을 향해서 강조하고 다시 깨우치고 다시 기억해 한 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이들이 성경에서 삶이 멀어질 때 고난도 부활도 들어오질 않았던 거예요 내가 믿는 기독교가 능력이 되질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빈 무덤의 마지막 목격자를 봐야 될 겁니다 마지막 목격자 간접적으로 건네들은 여인들로부터 전해들은 이 텅빈 무덤의 소식을 사도들은 믿지 않았어요 확인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뛰어갑니다 오늘 누가는 두 사람을 밝히지 않지만 다른 보금소에는 두 사람이 뛰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도착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12절을 보세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의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빈 무덤의 마지막 목격자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누가는 한 사람을 빠뜨렸죠 요한이 함께 달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요한과 베드로가 같이 뛰었어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요한은 먼저 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쩌다? 이 빈 무덤의 마지막 목격자가 됩니다 왜 요한이 먼저 뛰었을까요? 요한이 젊어요 베드로보다 딴 이유가 없어요 베드로는 요한보다 나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헉헉거리면서 뒤늦게 도착을 했겠죠 그 이후로 빈 무덤의 마지막 목격자가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여기서 뒤집어집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고서야 베드로는 바뀌어요 십자가 자리까지도 베드로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야 그 인생이 제대로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선교의 문을 열죠 보통 이방선교의 문을 사도바울이 열었다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바울이 역할을 한 건 맞는데 그가 이방선교의 문을 연 사람은 아니에요 이방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누가 갔습니까? 베드로가 갔어요 처음에 안 가려고 그랬죠 그런데 주의사자가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가서 먹어라 그 말은 가서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가보니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는데 기암할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으로 이방인을 향하여 포문을 열었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이후에 그보다 앞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미문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죠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38년 된 환자 하나를 만나요 그는 평생 누군가 그를 어버다가 성전 입구에 갖다 놓으면 값싼 동양에 그걸로 생존이 이루어졌던 사람이에요 전적이면 그를 또 누군가 어버다 집으로 데려갔겠죠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한 설교를 통해서 남자의 헤아린 수만 3천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나타나요 그때 그가 한 설교에 골자가 뭔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고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것이 3천 명이 회의하고 돌아올 때 베드로가 성전에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의 다시 사심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 말미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관원들이 그를 찍어 누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소란케 하면 가만히 안 둔다 그러니까 그렇게 겁많던 베드로가 그들 앞에 당당히 서서 이런 고백을 마지막으로 남기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할렐루야 다시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그렇게 비겁하고 비열했던 베드로의 변화예요 무엇이 그를 바꾸게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현장으로 현실로 들어온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불붙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서서 거리로 쏟아져 나갈 때면 적어도 이 복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아직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오둠의 땅을 향해서 그 신령들을 향해서 당신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때문에 죄의 사함을 얻었고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이분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전령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덤덤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부활의 깊은 바꿀 수 없는 감격이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세상 속에서 용기와 믿음으로 일어서는 중요한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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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